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까놓고톡. 우리 지역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지역 패널들과 함께 톡까놓고 토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국립대학교 이원섭 연구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성만 동석구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오늘 톡까놓고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첫 운항을 시작한 오션비스타 제주호. 한동안 끊겼던 삼천포 제주관 배편이 마련되면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 여객선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 경영난으로 인해 어렵게 시작된 바닷길이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천포 신앙의 활성화도 과제인데요. 오늘은 삼천포 제주관 여객선을 포함한 바닷길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성만 대표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포와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이 지난 2021년 3월에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죠. 이 운항사와 여객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항사 명칭은 현성 MCT라고 합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다섯 개 회사가 공동으로 주주로 참여해서 만든 공동 출자된 그런 회사고요. 원래 이 배를 만들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원래는 부산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삼천포로 이렇게 사천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사천향토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카페리는 2020년 1월에 부산 대선조선소에서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2021년 3월에 첫 취향을 하게 됐는데요. 한 건조기간이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배 규모는 2만 5백톤으로서 상당히 큰 카페리에 해당이 되고요. 길이는 한 160미터 정도 되고 폭은 한 25미터 정도 되고요. 승선 정원은 860명 정도로 이렇게 타고 있고 승무원은 한 30명이 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육상 근무인 은까지 치면 약 한 50명 정도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약 한 300대 정도 실을 수 있고 4.5톤 차 트럭을 기준으로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50대 정도 선정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고요. 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객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 배가 크다 보니까 운항하는 기간 동안 아주 정석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놀러가기에 아주 좋고 아주 편안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고요. 삼천포항에서 제주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7시간 되고 운항 횟수는 토요일을 빼고 주 6회로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원이 엄청나게 크고 또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원석 교수님 이 여객선 운항이 7년 만에 재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여객선이 운항이 됐는지 또 운항이 중단된 이유는 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항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처음에 건조를 해서 사가지고 올 때는 인천에서 중국 단동으로 가는 오래된 배 그러니까 한 설령이 25년이 된 그 배를 구입해서 삼천포 제주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잦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죠.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가 발생을 하면서 정부에서 낡은 배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해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5년 이상 된 배는 운항을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배도 그 규정에 걸려가지고 부득이하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2021년도에 새로운 배가 취향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취향했던 배는 세월호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또 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채출 연령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진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객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삼천포 신항을 놓고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천포 신항이 그동안에 항구로서 제 모습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태풍 때마다 굉장히 연안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해서 2006년도부터 무려 5년 동안 2011년도까지 그동안에 신항만을 조성을 했는데 신항만을 조성할 때 전체 부지를 한 7만 4천평 그리고 선석은 한 7선석을 만들고 또 한 2만 톤급 이상의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항을 만들고 나니까 삼천포 앞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해서 신항을 부담을 주고 어선들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진널방파제를 만들었고 또 8포 매립지 안에 8포 매립지 목선방파제를 만들어서 지금의 어떤 삼천포 신항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션비스타호가 취향을 할 때 사실 조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어서 어청계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삼천포 항에 있는 한 1,500여 척의 어떤 낚시배 일반 어천들이 그게 전박을 해야 되는데 이 항구를 집요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청계에서 반박했었지만 크게 문제점은 없었고 이대로는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오션비스타 제주호가 사람들의 정말 많은 기대 속에 운항을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초반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한 이유가 좀 전에 우리 이원석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신항만이 2011년에 준공을 했단 말이죠. 아주 거대한 돈을 들여서 신항을 준공을 잘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기능이 무역항으로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삼천포 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 어릴 때는 고령토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배가 다녔었거든요. 그러나 신항을 만들고 나서는 실제로 무역에 관한 배들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물론 무역선은 아니지만 제주에 관한 대형 선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삼천부 사람들이 얼마나 삼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환영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영 퍼포먼스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과거에 제주 월드호 그러니까 두 해운 세월호 때문에 중단된 그 배에 비해서 사이즈가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자리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그 배가 유치하는데 조금 이렇게 옆에서 조력을 했는데 우리가 그 배를 갖다가 유치를 하면서 사천시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러한 어떤 미래 전망을 보고 시행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터미널을 짓는 데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기도 했고 주변을 또 이렇게 정비하는 데도 지원을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여러 뉴스 보도에서 이 오션비스타 제주가 경영난에 직면했다.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원래 오션비스타가 우리 사천에 올 때는 2019년도에 사천시하고 MOU를 맺었어요. 9월 제 기억으로는 8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8월 22일 이전에 그렇게나 한 19년 초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항에 관한 사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협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다시 불행하게도 2019년도 9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1월 달에 착공을 했고 21년에 지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사로서는 이미 배의 건조에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단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 달에 2021년 3월 달부터 이제 지향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운항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월 평균 승선 인원은 약 한 8천에서 9천 명 정도 삼천버에서 가는 승객과 제주에서 또 싣고 오는 그런 승객이 있어서 한 8천에서 9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월 한 3천 대 정도가 이렇게 차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대 정도 그 정도로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운항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로 쓰는 연료비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벙커시유를 썼는데요. 그 연료비가 리트당 600원 했는데 지금 현재 900원으로 코로나 이후에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트당 600원 하던 것이 300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50% 이상의 유류대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비용 저 배가 한 500억 정도 들었는데 건조 비용이 들었는데 금융의 금리가 은행 금리가 한 3%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5.8% 정도로 올랐으니까 거의 한 90% 가까이 배 가까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신규 배가 치앙을 해가지고 정상화되는데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통상적으로 걸리는데 이 부분들이 초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유가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게 2년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 굉장히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선사 측에서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추측을 해도 그렇고 선사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크게 앞으로 현승이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 방안 둘째는 통령으로 가는 방안 셋째는 매각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령이나 부산을 가는 경우에는 배후 도시가 3,000억보다 예건이 좋아서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매각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선사에서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철강 가격이 우리 지금 오션비스타를 건조할 때보다 지금 현재 30% 이상 원자재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얼마 전에 140m급 신조 계약을 진도 제주 가는 배를 갖다가 모으려고 했는데 그걸 견적을 받아보면 700억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가격이 너무 단가가 비싸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이 배를 매각하면 진도하고 제주 가는 배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7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배를 팔아버리면 회사는 실제로 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천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어렵게 신조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주로 가는 항로를 뚫었는데 이게 이제 불과 아직까지 2년 6개월밖에 안 되고 3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력난이 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숙제가 생긴다는 것일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원석 교수님 앞서 삼천포 신항 이야기를 하셨지만 비단 사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들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를 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를 제주항으로 가는 배가 강력자치대를 보면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구 하나 부산에서 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6개 항구를 통해서 가는 거 또 갱상남도에서는 삼천포 제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도나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하는데 사실 부산항 같은 데는 벌써 적자가 나서 접었고 인천항도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기관 수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아마 다시 운항을 하기는 힘들 거 아닌가 그리고 남아있는 전라남도의 6개 항과 삼천포 제주항인데 전라남도 6개 항은 한국을 태해서 제주로 가는 항구는 그나마 그게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조금 어려우면서 나머지는 운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정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삼천포 제주항이 적자 때문에 지금 문을 닫을 놓는 수선을 밟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운항하는 유일한 하나의 노선을 지키지 못하는데 전라남도는 6개 지자체에서 제주로 가는 부분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부 경남에 80만 배후 도시를 가지고 추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적자항을 가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시도에서 운항사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경상남도나 대당 사천시가 자기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할 수 없지만 실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아쉬운 건 정말 이 선주가, 선사가 지금 접으려고 하는 수술을 밟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삼첨포 제주관 운항사의 오션비스타호가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물론 경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선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사회 간접 자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축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다른 시군에도 시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션비스타호가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사실은 제주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을 확보하면서 사실은 또 그때 적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돼서 코로나 발생 시기에는 오히려 해외여행이 자제됨으로 해서 그나마 국내 운항은 그나마 실적이 좋았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삼첨포 제주관 배가 단지 사천시에 대한 인구라든지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사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갱남 약 80만의 배후도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도시 하나가 이 항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작 사천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의 문제고 서부갱남의 문제거든요. 항만이라는 게 근황하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전라남도는 6개 항을 지켜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를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을 어떻게 확정할 것,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질 부분들 아니냐. 더 심각한 문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사천시의 실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하는 이야기가 오선 비스타가 밤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천 지역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원색적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봐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도시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걸 일시에 투자를 해가지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 기획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 발전이라든지 도시공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해양관광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해양관광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단순 비교를 해서 지금 항공산업도 우리하고 대책 좀 가지고 있는 고흥 같은데 고흥 인구가 6만 천 밟게 안 되는데 거기에는 고흥을 제주물류항 기본 도시로 만들어서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람남도와 지자체가 합세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천보항은 전라도 6개항에 하나의 항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도 사실은 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논의될 때까지 시의회나 도의회나 또 시민단체나 사실은 각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제 자신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성만 대표님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주 가는 배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가장 당장 아쉬운 것은 여객터미널입니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객터미널은 이 항이 국제무역항이고 또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항구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경남도에서 터미널을 배가 접안하는 바로 앞에다가 터미널을 지어야 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 돈이 예산이 많이 드니 어떠니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보류를 자꾸 시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을 다 가보십시오. 배가 닿으면 바로 그 앞에서 매표 를 하고 거기서 바로 승선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터미널인지 정류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그마한 걸 지어놔 놓고 국제항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조그마한 걸 지어놔 놓고 거기에서 승객들이 500미터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셔틀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사도 필요하고 또 거기도 안내 요원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초기에 오션비스타가 올 때 우리가 그걸 시에서 해결해 준다고 약속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이번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까 시의원, 또 도의원, 또 행정 이런 부분들을 유원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률과 조례의 조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그것을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사천시 조례를 어떤 것을 만들고 또 도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물, 카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느냐 있더란 말이죠. 예를 들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는 배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라는 도시로 가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 두 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울령군에도 보면 포항울령관 배가 다니는데 이걸 경북도 조례로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전남 장흥에 보면 장흥군에서도 제주 가는 배가 있거든요. 이것도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 가는 배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충분하게 연구하지도 않고 근거법이 없어서 못해주겠다니 안 그러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제주 가는 선박이 정말로 중요하고 미래 물류에 우리 사천이나 서부경남의 간문공항이고 미래 먹거리로 먹여살리는 물류의 핵심이고 거점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KTX 역사에서부터 삼천보항까지 왜 셔틀버스 운영 못합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당장 한 게 제주에서 삼천보항에 배를 내리면 대중교통을 이동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편이 전혀 없습니다. 삼천보 시협버스 서미널은 8시 30분 되면 외부로 나가는 버스는 전부 다 올스톱이에요. 그러면 배를 9시에 도착합니다.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든지 또는 시의원, 도의원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우리 제주 바다로 가는 이 백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하고 방안을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천 제주 여객선이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재개가 됐는데요. 아까 이원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단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다각적이고 거시적인 시선에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단 하나의 교통수단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닷길은 명실상부학의 서부경남의 간문항구단 말이죠. 삼천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성 우체고로 있는 것이 답답할 뿐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해양물류는 점점 더 발전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 바로 바다로 나가는 길인데 이걸 단 하나의 교통수단이다. 일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한 시민으로서는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길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과거에 우리 사천, 삼천포에서 길 때문에 지금 후회하는 게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삼선 철거 아니겠습니까? 철도가 만약에 신항 안에 거기에 역사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륙고속철도가 어떻게 거제로 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삼천포가 반드시 KTX 역사의 종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철로를 철거함으로써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앞으로 바닷길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미래에 우리가 먹여살리는 그러한 소중한 자산이고 자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천포의 항은 글로벌 시대에 해양물류 시대를 열어갈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실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사천의 바닷길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석 교수님은 사천 제주 여객선의 또 다른 의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이런 토론회 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든지 필요한 업체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삼천포 제주항을 오가는 오션 비스타 그 업체에서는 사실은 이런 논의 자체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혹시 저희들은 그런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너무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토론도 하고 하는데 혹시 이런 장이 그 회사에 누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 도시가 계속 세태화되어 가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삼천포항 주변이 점점 세태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는 제주 삼천포 삼천포 제주 간에 이런 물길이라도 잘 만들어서 좀 더 물류항을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고 또 사실은 삼천포 제주 간의 항이 사실은 사천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진주 문제고 서부 경남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진주단첩 통합 문제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공동으로 대처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에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라든지 인근 시군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사회 간접 자문이라는 것은 이거를 일시에 뭔가를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다. 어느 날 또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그때는 이미 우리가 때가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의외라든지 일반 시민들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라남도 6개를 지키는데 경상남도 하나도 못 지킨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의 공화하고 사천은 우주항공까지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쪽에서는 제주물류항 전쟁기자로 만들겠다고 전남도와 고원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난 5월 달에는 국토부 장관하고 국토부 핵심 간부들하고 LH 사장이 직접 고원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산업단지 52만 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여기는 25만 평이에요. 똑같은 우주라든지 안 그러면 제주물류항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25만 평도 지금 버겁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52만 평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도시가 항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주항공 문제라든지 완전히 차별나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취약한 도시에서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냉철하고 또 냉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한 번 사라진 것을 되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순간은 대부분 지나가고 나서 인지하게 되죠. 사천의 바닷길을 상징하는 삼천포 제주 여객선이 선택의 기로에선 현재의 상황은 비단 사천뿐만이 아니라 서부경남, 나아가 경남 전체로 봐서도 아쉽기만 합니다. 톡가 놓고 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